볶음 양파 햄버거 후추 차트 치킨 손 씻기 양념 transportation 연기볶음면 차례 위치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짜장라면으로 짜장면 만들기. 캡사이신이랑 청양고추 넣어서 조금 매콤하게 만들었고요. 면은 쌀보리면이에요. 그리고 중국 당면 좀 넣었습니다. 제가 대장 내시경을 받고 와서 쌀보리면으로 하고 밀가루면 대신에 중국 당면은 조금만 갖고 왔어요. 먹고 싶어서. 그리고 계란후라이. 그리고 여기는 김치, 그리고 알타리무. 그리고 알타리무 청이라고 하나요? 이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히비스커스차입니다. 아우 시원하다. 잘 먹겠습니다. 우선 후 후 마지막으로 제가 먹은 게다가 이 시각에 젤리 이 정도는 더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어 먼저 먹은 게다가 근데 이런 식감이 좋고 이 시각은 조금 더 맛있게 먹어요 오늘의 불닭볶음은 맞아 콜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고기 고기 흑흑 흑흑 흑 어깨 버터 아 진짜 맛있다 김치를 넣고 볶아서인지 그리고 캡사이신이랑 청양고추도 짜장라면에 느끼한 맛이 전혀 없어요 너무 잘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잘라낸다 너무 맛있을때 너무 맛있었는데 잘 먹어야지 아 진짜 맛있다 이말밖에 못해. 면이 되게 쫄깃하고요. 찰보리맨 자체가 굉장히 쫄깃해요. 중국당물도 쫄깃하고 양파를 새로 넣었어요. 너무 식감이 없을까봐 양파 씹히는 맛이랑 전혀 느끼하지 않은 게운한 짜장면 맛이랑 짜장소스 맛이랑 너무 좋아요. 그냥 애매한 짜장소스 약간 통통 Duchamp 저번에 곁에 주황 your turn 어이구 소스 볶음이 너무 맛있어서 이건 왜 맵지? 나는 사회에 매운 맛으로 먹지 않나요? 요? 난 불쌍하게 생겨요 좀 더 먹어요 고기 많이 먹으면, 나의 그 맛을 먹으면 esi가 정말 맛있네요 조금만 밥 말아둘게요 짠 맛있겠다 밥 말은 모두 맛있어요 맛있게 잘 먹으면 닭가슴 고기 딱 두툼 짜장 라면맛은 잘 안내여요 짜장면 맛이랑 비슷해요 매콤한 자장먹밥 뼈는 못 먹으라고 했어요 나는 뼈는 게 너무 좋은데 뼈는 날이 없음 정말 너무 맛있어요 뼈는 날이 많지 않은데 뼈는 날이 좀 더 맛있더라구요 오늘의 제목은 내가 좋아하는 것 같다 좀 더 먹으면 그냥 먹으면 좋겠는데 이 맛은 정말 맛있다 그냥 먹으면 좋겠고 이런 맛은 너무 맛있는데 그냥 먹으면 좋겠고 많이 먹으면 좋겠지 왜 이렇게 먹으면 좋겠지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니니... 그냥 먹으면 좋겠지 쭈툽 ㅋㅋ 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약간 뭔가 되게 기다리다가 상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람이 있었습니다 기다림 너무 진짜 맛있었어요 짜장면에 김치 넣어서 볶으니까 정말 맛있네요 그리고 김치들도 다 맛있었습니다 특히 요거 무청 요거 진짜 짜파게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밥이랑도 너무너무 잘 어울렸고요 자 그럼 여러분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 어제 사랑해요